간단하게 말할게 내일 안으로 뭔 짓을 해서라도 80km로 만들어라 0.1km씩 대를 보면 뭐하러 영상 찍는데 턱걸이 힘 붓는 속도가 꽤 빨라졌다 근신경이 연결된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 같다 근데 니 돌았나 머리에서 잘라는데 야 간다 할 때 따라와서 그러냐 왜 뭔데니 아 시키 아무 생각 없네 왜 야야야 니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 만지면 또 헤앓힐 거잖아 여기까지 따라왔네 아 아 야 나와 나와 꼬리로 야 꼬리 나와 꼬리 나와 야 꼬리 나와 야 꼬리 나와